주식 투자의 세계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의 투자 근육 키워주실 김석환 연구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닭고기, 닭가슴살 좋아하십니까? 치킨을 좋아합니다 치킨 중에 닭가슴살 어떠세요? 닭가슴살이요? 좋아한다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아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닭가슴살 많이 좋아하시는군요 그러면 진심닷컴에서 한번 주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부터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은 오늘은 국내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조정의 움직임이 좀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서도 동일한 움직임이 나타난 것들이 시클리컬 쪽에서는 상당히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철강이라든지 에너지 그리고 금속 그리고 해운이나 상사 이런 쪽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중국 같은 경우가 상해나 심천 양대지수 모두 1% 넘게 상해는 1.5% 심천은 2.5% 정도 하락을 했고요 특히 그동안 내수 소비 관련해서 경기 방어적인 성격의 대표적인 백주들 그러니까 귀주모태주라든지 오량액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양호하게 올라왔었거든요 견조하게 그런데 오늘 귀주모태주가 장중인 7%나 하락을 해서 마감했고요 7%요? 네 시총 1위 종목이 7% 하락을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심천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1위부터 20위까지가 있을 텐데 탑 20 종목이 전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하락폭도 상당히 컸습니다 최소 2%에서 거의 하한가까지 있었으니까요 오늘 중국 증시의 조정폭이 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유가 뭐예요? 아시겠지만 이미 춘절 이전부터 중국 증시 같은 경우 중국의 중앙은행에서 인민은행에서 약간 유동성을 적극적으로 풀지는 않고 좀 회수하는 정책들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 센티멘털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홍콩 증시도 역시 잘 아시는 텐센트나 샤오미, 콰이쇼, 알리바바 이런 대표적인 종목들이 조정을 좀 보이면서 일단 항생지수도 1% 가까이 하락을 해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반면 이제 대만 증시 같은 경우에는 0.4%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운주들의 움직임이 좋았다라고 했는데 세계 4위 선사인 에버그린 해운이라든지 양민 해운 이런 회사들이 오늘 각각 7% 상한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이면서 대만 증시 같은 경우에는 0.4% 최근에 반도체 쪽의 오판 자체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반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한 1, 2%, 3% 이렇게 이제 종목이 빠지면 뭐 조정이구나 아니면 차익실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막 7%, 10% 이렇게 빠지면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통은 많이 생각하잖아요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거예요? 뭐 일단은 그동안에 좀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온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중국이나 상해뿐만 아니라 심천 이런 대표주들이 상당히 다른 그러니까 상위 종목들과 그렇지 않은 종목들 간의 상승률이나 이런 걸 좀 비교해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보면 대형주 대비 중소형주의 상승률 이런 걸 봤을 때 워낙 그 대형주 중심의 상승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견조했었고요 그리고 오늘 이외의 움직임들에서 봤을 때 시클리컬 쪽에 상당히 강세의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준비한 화면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운 관련한 얘기를 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BDI 지수를 좀 많이 얘기하고요 벌크 운임 지수라고 하는 거고요 지난해부터 보면은 크게 계속해서 올라오는 양상의 그림을 보이고 있고 그 외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뒤에서도 농산물 얘기를 하긴 하겠지만 농산물 외에 실제 경기 회복 또는 인프라나 이런 쪽에 실제 소비가 되는 주요 원자재 가격들을 보시면 국제유가라든지 구리, 니켈, 알루미늄, 납 이런 애들의 가격이 보시면은 계속해서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계속 연중 고점을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시클리컬 관련한 원자재 가격 강세의 근저에는 뭐가 있냐면 이 내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계속 시장에서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이 추세를 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다 그래서 제가 이 사이트는 몇 번 알려드렸는데 스탁차트라는 데서 들어가셔서 스탁차트예요? 네, 스탁차트.com 크롬이나 구글에서 그냥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티커로 입력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UST10Y 하면 미국 10년물 국제금리거든요 우리가 흔히 보는 경기 판단의 중요한 잣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미국의 10년물 국제금리가 지난해 팬데믹 상황에서 쭉 빠진 모습이 보였다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격하게 계속해서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경기 판단에 있어서 향후의 경기가 좋아진다 이런 시장의 시중 기대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대응해서 볼 만한 지표가 바로 장단기 금리차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3년물과 1년물의 차이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미국을 기준으로 본다면 10년물과 2년물을 놓고 보는데 대표적이죠 보시다시피 지난해 미국 10년물 국제금리가 돌아서는 시점과 비교했을 때부터 보면 역시 이 역시 계속해서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시점이고 지금 현재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는 2017년 거의 한 5, 6월 이후에 거의 최고치에 달해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하여튼 주식시장이 우리나라도 조금 쉽지 않았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오늘 지수는 별로 많이 안 빠졌군요 지수가 코스피 같은 경우도 소폭 하락을 했고요 장중에 좀 많이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한 3,200억 정도 팔았고요 기관도 4,600억 정도 덜어냈습니다 그중에 연기금이 한 3,800억 정도 덜어내는 모습을 보였고요 뭘 덜어냈다 우리 팔아지켰네 그리고 개인이 한 7,500억 정도 순매수를 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도를 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에 반해서 개인이 2,000억 정도 순매수를 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코스피의 일종 흐름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지난주 수요일에 코스피 등락률과 개인의 순매수 상관관계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면서 전체적인 플로우 개념에서 한번 보자라고 해서 이걸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한번 좀 보시면 제가 보시면 코스피 지수가 상승을 하는 이런 구간에서는 개인과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트렌드가 좀 반대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반대로 보면 오늘장에서는 오후에 1시 이후에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보시다시피 개인들은 열심히 사고요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시장 지수가 확 꼬꾸라지는 오늘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보험이나 우리나라도 보험, 철강금속, 운수창고 이런 쪽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좋았고 보험주들은 지난주부터 계속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하나생명, 삼성생명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탄력적이고 오늘 포스코 강판이 상한가에 들어갔는데요 제가 포스코 그룹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포스코나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렇게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고 이외에 나머지 포스코 강판, 포스코 엠텍은 따로 언급을 해드린 적은 없는데 오늘 포스코 강판이 강판 가격 상승과 그리고 그룹 전체가 지금 전기차 쪽으로 많이 돌려가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한가에 들어갔고 이외에 대창이나 풍산과 같은 철강, 비철금속 대표 종목들이 오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관이 무슨 애국심을 갖고 주식을 사라거나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손해볼 거 알면서 사라는 얘기까지는 못하겠는데 이렇게 계속 지금 두 달 연속 거의 파라지키는 것 같은데 그럼 주식시장을 안 좋게 보고 있다는 건 아닙니까 혹시? 앞으로의 주식시장을 어둡게 보니까 이렇게 두 달이나 계속 파라지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개인들도 들어갈 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일단은 기관들이 시장을 어떻게 전망하느냐에 대해서는 기관마다 입장이 다를 수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우리나라 증시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개인들의 순매수 강도가 그 어느 나라 증시보다 상당히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것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니네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번 이런 분기점 상황에서는 개인들이 적극적인 순매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코스피 지수 자체는 계속 박스권의 양상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거의 연초 이후에 본다면 거의 한 달 보름 정도 박스권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일단 앞으로 길어봐야 2, 3주 정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기관이 계속 팔 수 있는 건? 아니면 박스권이? 네 박스권의 조정 양상이 어느 정도 끝자락이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생각의 근거를 줘봐도 되겠습니까? 일단은 전반적으로 지금 조정 기간이 벌써 두 달 가까이 진행이 되기도 했었고 그런 와중에 보면 시장이 어느 정도 평균 가격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평균 가격들이 일단은 모여들고 있는 과정에 지금 들어와 있고요 기술적으로 본다면 그리고 또 하나는 3월에 예정되어 있는 주요 이벤트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중국에서는 양해라고 하는 최대 정치 이벤트가 열릴 예정이고 그리고 3월에 가면 선물업편 동시 만기일이 또 예정되어 있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FMC 회의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중복적인 이벤트들의 방향성이 아마 3월 중에는 어느 정도 방향성이 위든 아래든 좀 정해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오늘 좀 특징주라든지 눈여겨봐야 될 이슈들이 있으면 짚어주시죠 네 오늘 장마감 후에 셀트리온이 지난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매출은 1조 8,500억 정도 발표했고요 영업이익은 7,100억 정도 나왔고요 이는 전년 대비 각각 64%, 88% 증가한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셀트리온 지난해 매출은 제약 바이오 전체 통틀어서 1위라고 보시면 되겠고 시간 내에서 그렇게 강하게 움직이지는 않았고요 0.5% 정도 상승을 좀 하고 있고 이번 달 들어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산 기업이 바로 셀트리온인데 주가 퍼포먼스는 좋지 않았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한번 코멘트를 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오늘 비록 외국인들이 천억 넘게 매도하긴 했지만 여전히 월간 누적으로 보면 한 2,700억 정도 순매수 우위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비트코인 관련해서 상당히 좋은 모습들 좀 보이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제가 예전에 업비트가 두나무가 갖고 있는데 그 두나무에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를 그때 탑업인 출자 현황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자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두나무도 상장사가 아닌 거죠? 상장사가 아닙니다 업비트도 당연히 아니고 네 그래서 거기에 우리 기술 투자라든지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이런 회사들이 오늘 10% 넘게 각각 10% 한 6% 정도 상승을 했고 그리고 이제 빗썸이라고 가상화폐 거래소죠 우리나라 제일 큰 회사 두 개죠? 네 맞습니다. 업비트가 제일 크긴 하지만 비덴트가 최대 주주인데 비덴트가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서 마감을 했고요 중국에 이어서 일본도 디지털 화폐, 디지털 N화를 도입하겠다는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이쪽 가상화폐 이런 쪽과 관련한 기업들의 움직임이 좋았다고 보시면 되겠고 특징적으로 볼 만한 기업을 제가 두 가지 정도를 봤는데 그 캠코아 에어로스페이스라고 있습니다 이제 항공기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라는 회장을 잘 아실 거예요 최근에 아마존 CEO에서 내려왔고 상반기에 내려오게 될 거고 그러면서 자기는 블루 오리진이라고 하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가장 꿈꿨던 우주 사업에 나는 역점을 두겠다 이렇게 하면서 내려왔거든요 내려오면서 블루 오리진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씩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이게 또 하나는 캠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올 연초에 핫한 테마가 우주 항공 테마였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주가 퍼포먼스도 좋은 상황에서 블루 오리진 공급사로 일단은 로켓 엔진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공급사로 확정이 됐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아마 블루 오리진이 지금 어떤 걸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그림을 좀 가져왔는데요 보시면 이제 아마존이 자료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2000년 초반에 제프 베조스가 만든 회사이고요 이거는 지금 우주 여행을 할 수 있는 버진 갤럭틱이라고 하는 회사와 마찬가지로 우주 여행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여기 보시면 이게 캡슐 모양이에요 캡슐 모양에서 지상에서 한 100km 이상 올라가서 여기에서 분리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이 사람들이 모형이거든요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 캡슐 모형에서 100km 이상에서 이렇게 우주 공간을 여행하고 내려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우주 여행 그리고 블루문 프로젝트라고 해서 달까지 유인 우수선이나 이런 거 보내는 프로젝트도 진행을 하고 있다 달까지 갑니까? 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엔진 쪽에 부품 공급하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라는 회사 우리나라 회사였죠? 네 맞습니다 여기가 오늘 상한가를 쳤다 네 그리고 LG전자 관련한 내용이 있는데 LG전자가 지난해 12월에 12월 23일 날 캐나다 자동차 부품 회사인 마그나와 합작법이나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날 상한값 한 번 갔고 연초에 스마트폰 사업을 접을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또 한 번 강하게 움직이는 양상들이 나타났었는데 오늘 그런 내용들이 좀 더 거의 확실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롤러블 스마트폰 계속 폼팩터 변화와 관련해서 롤러블 스마트폰이 계속 이슈화가 되고 있었는데 LG전자에서 롤러블 스마트폰을 접겠다 잠정 중단하겠다라는 내용을 공급사인 중국의 BOE에 통보했다라고 하거든요 이 내용이 언론으로 흘러나왔고요 그래서 스마트폰 사업부 정리가 좀 더 구체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LG전자는 확실히 이쪽을 돈 안 되는 건 접고 돈 되는 쪽이 집중하려고 하는데 이제 앞으로 주력해서 밀려고 하는 데가 바로 자동차 전장 부품 쪽이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슈체크 해주실 거 좀 짧게 몇 개만 살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자동차 쪽 관련해서 연초부터 우리나라의 애플과 기아 애플과 현대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면서 이쪽을 한 번은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마음 먹고 정리를 해왔거든요 자료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자동차 업계 자체가 흔히 모빌리티라고 통칭을 하게 되고요 이 모빌리티 산업이 상당히 빠르게 좀 변화하고 있는데 기존에 우리가 자동차를 전통적으로 만드는 그 회사들 뿐만이 아니라 IT 업체들이 상당히 빠르게 진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IT 업체들이 그렇다면 기존에 내연기관차나 그런 걸 만드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자율주행과 관련한 쪽과 많이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애플도 지금 현대차 등과 했지만 이게 어그러졌고 오늘 나온 내용이 이제 폭스컨테크와 또 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이 또 나오기도 했거든요 폭스컨테크는 애플의 아이폰을 만드는 OEM사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기도 했고 알파벳 같은 구글 같은 경우에는 웨이모라고 하는 자율주행 업체를 갖고 있고요 GM 같은 경우도 보면 탑3 안에 드는 슈퍼크루즈라고 하는 자율주행 관련한 기업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크루즈에 20억불을 투자하겠다는 결정을 했고요 상당히 빠르게 지금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중국에 있는 대표적인 기업 바이두나 우리가 흔히 BAT라고 하죠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회사들도 기존의 자동차 완성차와 상당히 빠른 조인트 벤처라든지 이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소니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전기차 비전S라고 하는 걸 이번에 CS2021에서 또 공개를 했거든요 지금 이런 현상들이 지금 빅테크와 자동차 간의 2종 산업 간의 합종 연행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정도로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와중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또는 이 자동차들을 대신 생산해 주시는 OEM 기업들 간의 역할들이 좀 구분지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그렇게 되면 자동차 부품 산업 내에서 긍정적으로 볼 만한 부분과 좀 도태되는 이런 부분들이 나누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기존 내연기관차가 대략 3만 개 정도의 부품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전기차 친환경차로 넘어오게 되면 그 부품 수가 대략 한 40% 정도 감소하게 됩니다 부품 숫자 자체는? 네 그럼 한 18,000개 정도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그 와중에서 도태되는 산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이 자료에서는 뭐냐면 좀 빨갛게 되어 있는 그러니까 자율주행이라고 하면 이런 인공지능이라든지 전기차라고 하면 이런 파워트레인 전장 부품 쪽 그러니까 LG전자가 지금 마그나와 협력 사업을 통해서 집중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 또는 차량 임포테인먼트 이런 쪽이 상당히 좀 유망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내용을 제가 이번 CS2021에서 벤츠에서 보시면 이게 지금 앞에 대시보드 디지털 콕핏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임포테인먼트 관련한 부분들도 상당히 화두가 됐었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아마 글씨가 좀 작으셔서 웬만큼 큰 화면을 보시지 않는 분들은 잘 못 보실 것 같아서 저희가 자료는 따로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자동차 관련해서 여러 차례 저희가 말씀드리긴 한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변화가 좀 일어난 것 같고 이 변화의 흐름에 잘 올라타느냐 아니면 잘못 잡느냐 혹은 아예 그냥 무시하느냐에 따라서 투자의 결과는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 맞습니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자율주행 쪽과 관련해서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된다라고 이미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고 내일 현대에서 아이오닉5를 공개할 예정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내일 오후 4시예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온라인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직접 보실 수가 있지 않을까 현대의 전기차 전용 생산 플랫폼인 EGMP를 통해서 처음으로 나오는 양산차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저희가 한번 직접 제가 가보기로 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래서 아이오닉5를 여러분 일단 화면으로만 보실 수밖에 없으니까 제가 직접 타보고 만져보고 여러분께 장단점을 낱낱이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오닉5가 내일 공개된다는 어쨌든 온라인으로 다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오늘은 시간 공개상 이 정도까지만 좀 할까요? 네 한 가지만 더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있으면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MSCI 분기변경이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번 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례적으로 MSCI 종목들 편출입이 없었습니다 자료에 한번 볼 수 있듯이 그래서 이번에 전체 지수에서 한국 지수 우리나라 비중이 한 0.1%포인트 정도 빠지게 되고요 이게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대략 외국인 매도 물량이 한 7천억 정도 나올 수 있는 0.1%인데? 네 부분이다 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럼 도대체 1%면 7조고 100%면 700조예요? 네 대략 그 이머징 마켓을 추정하는 자금이 그렇게 된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돈 크게들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MSCI 분기변경에서 우리나라는 종목 변경은 없다 편출입은 따로 없으나 0.1% 정도의 비중축손이 있다 네 맞습니다 그 금액이 대략 한 7천억 정도 될 것이다 그런 말씀까지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감시황 아시아시장까지 잘 정리해 주신 우리 김석환 연구원님 유한타 증권이시죠? 네 맞습니다 유한타 증권의 김석환 연구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정말로 우리나라의 물가 그리고 식음료 회사들의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곡물가 상승이라든지 국제 이런 곡물 시장 변화 또 중국의 굉장히 많은 영향들 영향들 돼지고기 가격 아시잖아요? 네 그런 이야기들 잠시 광고만 듣고 와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